발표하겠습니다. 2018년 가수의 날 대한민국 평생공로대상 고향무정 아빠의 청춘 영둥포의 밤의 오기택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나서겠지만 몸이 불편한 가게로 회장님이 직접 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공로대상 오기택 귀하께서는 국민청사 함양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모하신 헌신적인 노고와 해남인 고향에서 오기택 가요제를 통해 후배 가수를 부수해 갖고 가요인의 불교와 유상을 높여 그 명예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제52의 가수의 날을 맞이하여 전체 가수들의 이름으로 이사를 드립니다. 2018년 10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 총연합회 가수협회 회장 오영룩 선생님의 노래를 듣기 전에 장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결정한 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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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일을 맞이하여 전체kin에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수 신경을 주죠. 예술은 자원은 자원의 일을 맞이하여 전체kin에 기간에 실상하십니다. 응원은 원한 이곳에 붙이는 고향을 내립니다. 해결라 치즈가에서 휘려놓는 중간에 고향을 내리는 건 자원인데 그 후에, 파워 influenced. 그 후에, 가수협회가 등장해 주인공으로 , 참가하기 전에 잘주행овать bedroom에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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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down in the end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 사람이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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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요 무대에 나가서 우리 교수님의 고양 미정을 부른 적이 있어요 오늘도 직접 Stevens 들어오세요 오는 고양 미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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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특별 무대는 마치고 하요데이지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당첨분 뜨거운 사랑에 맞춰서 건강한 건강에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갖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온갖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온갖의 선생님입니다.